오늘 드디어 이제 부하 4주차가 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해가 아주 반짝 났습니다. 베란다에 냄새가 나지만 날씨가 아직 추운 관계로 베란다에서 크고 있는 4주차 병아리들은 얼마나 자랐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8마리의 병아리는 한마디도 낙없이, 같은 병아리도 없이 무사히 자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몸이 커졌습니다. 몸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깃털이 거의 다 났습니다. 목부분은 아직 솜털이 있구요. 목부분만 이제 깃털이 나면 다 나는 것 같습니다. 깃털이 다 나고요. 근데 뭐 거의 뭐 병아리의 그 뽀송뽀송한 솜털을 벗어넣고 어엿한 우리 중딱 깃털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게 K. 게는 안이 다 나아가고 모두tin. 겉으로 전압이 다 lucky. 때까지는 사롱하고 때도 안으로 벗어 한 벽, 겉으로 전압이 다 나아가고 겉으로 전압하는 우리 중대로 성장enos은 네 뱅이 다 나아가고